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리고 나서는 빈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것을 좀 채워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야?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한 건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돈, 돈, 그렇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나의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이 많다? 한번 생각해보면 지재가 돈이 많아졌어 그냥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어 456억이 있어 어떨 것 같아? 어디다 쓸 거야? 그 456억까지고 지재가 사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산다고요? 서명? 성형을 한다고요? 성형을 한다? 성형에 얼마 투자할 거예요?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100억이요? 100만 원을 성형은 뭐예요? 지금 비염 수술하는데도 그 정도 들어요? 쌍꺼풀? 쌍꺼풀은 뭐 456억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좀 큰 거 뭐하고 싶어요? 집 어디에 사고 싶죠? 어디? 이런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강남에는 저는 아크로팰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 방배역 앞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한강 대구가 한강이 보이는 반포대구가 어디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거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이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잘 된다? 여러분 공부만 해서 잘해가지고 다 1등급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해서 갔다 그러면 어디 대학을 할 거예요? 어디 과를 갈 거예요? 민서 어디 대학 어디 과가 딱 정해져 있죠? 머릿속에 내가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해야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목표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2020년도에 방영된 김사부 지금 3까지 나왔는데 시즌 1인가요? 시즌 2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저는 이 김사부를 1,2,3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김사부 한 번 저희 목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거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너무 이게 감동적이고 너무 이게 받아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지 숙제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살아가고 무엇 때문인지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할까요 예배는 갈망입니다 삶의 해지를 결정하는 그 땡땡에 들어간 단어가 바로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갈망 갈망하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망하다가 뭘 것 같아요 갈망하다 여운이 갈망하다가 혹시 들어봤어요 갈망하다 갈망하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갈구하다 그렇죠 뭔가 좀 갈급한 마음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예화를 좀 들 텐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몽골에서 순회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랑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 있는 베르흐 지역의 예배당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를 함께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녀의 이름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이제 땀이 뒤범벅이 된 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왔고 왜 늦었냐 왜 이렇게 땀이 나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몽골에서의 소는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는 존재였거든요 소를 잃어버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나의 정말 소중한 것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소가 있을고 모든 것을 찾다가 찾다가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땀에 젖은 채로 예배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벌러르라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런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소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슬프고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이 소녀는요 예배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더 나와 있어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성교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소를 찾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을 때 이건 실화입니다 예배가 마쳤을 때 바깥에서 소 오름소리가 들렸대요 마치 성교사님의 기도를 듣기려다 한 것처럼 도망간 소가 제 발로 주인을 찾아온 거죠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장 소중한 소를 포기한 소녀에게는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을 수 있던 은혜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실제로 있었던 예화고 이용규 성교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성교사님이 책도 많이 냈는데 그 책에서 언급했던 예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겪었던 그러면서 제가 월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면 다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갈망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이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목이 말라본 적이 있어요? 물이 정말 필요한데 물이 없던 적이 있나요? 제가 2018년도에 여름에 청소년 캠프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공주에는 한 호텔 작은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서 했어요 했는데 목금토 수련을 하니까 수요일 날 일찍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돼요 음향도 장비도 동선도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7월 말 8월 초 진짜 엄청나게 무더운 계속 경고가 떴어요 폭염고가 계속 뜨면서 최대한 햇빛 자제하라 실내에 있어 그런 문자가 뜨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강당이니까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을 틀면 그 담당하시는 관계자분이 와가지고 계속 끄는 거예요 계속 끄요 그래가지고 눈치 싸움 했어요 키고 그분이 뛰어온다 그럼 물이 껐어요 키고 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마셔도 마셔도 이게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기독교 수련회 캠프를 출연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수요일부터 와서 세팅한다고 냉방비까지 다 냈는데 캠프는 목요일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계약서도 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였어요 싸우진 않았죠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일 간다는 건 뭐예요 최소 2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야 됐다 그때 에어컨 틀자 했는데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또 계속 등장해요 계속 이게 사라질 그분이 안 계실 뻔한다면 또 등장하고 안 계실 때가 되면 또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협조도 안 되고 막 에어컨 고장 나고 막 어린이 캠프 지나가다가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장소 옮기고 생이쇼를 했는데 결국에 막 컴플레인 엄청 들어오고 숙소 부족해가지고 숙소를 안 내줬어요 숙소를 안 내줬서 숙소가 부족해서 막 거기 교회 담당자들이 막 공고차 끌고 찜질방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스태프들 거실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 2박 3일을 보냈어요 역대급 수련회 잊지 못할 수련회 근데요 그때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물을 마셔도 마셔도 이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내가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물을 자꾸 마시는데 해소가 안 되잖아요 더 답답해요 사람이 더 갈망하게 됩니다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갈망의 의미가 이 간절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갈망의 의미는 바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맴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닌텐도가 사고 싶다 닌텐도를 사고 싶으면 닌텐도의 그 금액이 있죠 그럼 닌텐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을 모아야죠 엄마 나 닌텐도 사고 싶어요 너 돈 있냐 없는데요 그럼 뭐 사는 거지 부모님 예를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용돈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왜 사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즉 닌텐도라는 것을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천원부터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 금액을 도달해야지 주문해서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기쁨은 더 큰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그것을 얻었다면 그 기쁨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한다는 예배는 갈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면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땅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 말고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었어요 유대인들은 왜요? 언제나 내가 그곳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과 다르게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아까 말했죠 갈망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 지하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북한 같은 데는 이렇게 종교를 허용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큰 성정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어떻게 들고 다닐지 아세요? 성정책을 다 이렇게 쪼개요 권마다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정말 작은 성정책을 다 쪼개가지고 다 주머니에 안 보이는 데 이렇게 다 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의 갈망은 얼마나 클까요?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죽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분에 못 가요 그냥 왜? 그냥요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쩌면 우스워지는 순간이 되어간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했지만 그게 너무 점점 심해져요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목사님께서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본인도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초창기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한참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금호사님도 코로나 걸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파에 정장을 입고 앉았대요 아름다닌 목사니까 정의하고 딱 쇼파에 앉았대요 TV 큰 걸 딱 해가지고 딱 유튜브를 틀었는데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TV에서 나오는 소리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리가 작아졌대요 운이 오면 소리가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 정도 하다가 대표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 지루해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자켓까지 다 잠그고 있다 자켓 앞에 다 풀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켓도 벗고 갑자기 목사님 설교 전에 광고하는데 그때 뭐 했냐 광고는 안 듣고 물을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물 마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설교 끝날 쯤에는 뭐하고 있냐 설교가 집중이 하나도 안 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느꼈대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한번 생각할까요? 기억한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여기 1층에서 예배드렸던 거 생각나요? 1층에서 1층에서 폐업한 민물작업집을 거기를 저희가 잠깐 꾸며가지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당연히 여기가 좋죠 1층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1층이 어떤 게 불편했어요? 민석 그치? 문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당기라니까 자꾸 누가 밀었어요 문이 고장났어요 또 뭐가 불편했어요? 좁았어요 좁았어요 그리고 냉방냉낭방기 그게 너무 소략 컸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 바닥은 너무 춥고 나 혼자 따뜻하게 올라와가지고 혼자 매트 틀어놓은 거 혼자 따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물이 옆에 해가지고 더 이상 설거지도 못하고 라면도 못 끓여먹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노래방 하겠다가 노래방 유튜브 트림을 사다 갑자기 옆에 어린이 서점인가요? 거기 아줌마 이렇게 오셔가지고 혼내가지고 더 이상 못 타고 자꾸 이렇게 커튼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라면도 못 끓여먹고 음식부터 타층으로 가서 버려야 돼 너무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근데요 그때 예배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물론 불편한 것도 많았죠 힘든 것도 많았죠 근데 뭔가 너무 좋았던 경험은 거의 없죠? 저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힘들었어요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근데 좋았던 것도 있잖아요 추억이 되는 것도 근데요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 예배는 갈망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어떠하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 제가 전날에 카톡방에 올리죠 전날 일찍 자고 미리 입으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는 게 이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를 준비하는 갈망의 자세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습과 복습 그쵸? 아니에요? 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강해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예배의 분위기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떠나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 만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 많아요 좁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처음 연합소련회를 가봤어요 처음으로 그 다니던 교회에서 연합소련회를 갔는데 이게 호텔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호텔 강당이었던 것 같은데 의자가 쫙 깔려있었어요 호텔식 의자 있잖아요 좀 푹신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그래서 쫙 깔려있어서 앉았죠 처음에 앉았는데 갑자기 예배핸도자가 딱 나오더니 여러분 불편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불편한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불편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가만히 있었죠 자 다 일어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의자를 치우래요 내가 속으로 그랬지 미리 치워두든가 사람들 다 왔는데 그래서 호텔식 의자 이렇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쌓아가지고 다 옮겨왔어요 아무거나 구석을 옮겨왔어요 다 섰어 섰는데 자 차량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누가 준비가 됐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러고 있었다 진짜 여러분 학교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자꾸 혼내내 예배핸도자가 찬양합시다 그런데 찬양을 안 하잖아요 애들이 하는데 제가 어디에 섰냐면 딱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좀 긴데 제가 중간 뒤쪽에 섰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요 와 그때 느꼈어요 너 이게 연합수련회 잘 골라가야 되겠구나 앞에서는 막 엄청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는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진짜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어떤 애가 껌을 씌다가 뱉었나 봐 뱉었나 어떤 친구인지 다른 옆에 누가 밟았나 봐 아예 또 기억나요 형들 갑자기 껌이 이렇게 받을 붙었잖아요 욕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친구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분위기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는 막 찬양하고 있죠 뒤에서는 욕하면서 그러고 있죠 누구야 이러면서 막 하고 있죠 너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이면서 그러고 있죠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시작부터 오픈인 예배부터 완전 이거는 개판이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예배가 끝난지도 모르겠고 막 하다가 막 어떻게 끝났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연합수련회 진짜 가기 싫다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스무 살 때 연합수련회를 캠프를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잘 골라서 좋은 데로 가면 된다 여러분이 가는 캠프코리아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미 다 매진됐어요 전차수 다 매진됐어요 끝났어요 제가 딱 등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전차수 다 매진됐어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오는 모든 교육자 선생님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갈망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무엇을 갈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예배는 갈망이다라면서 무엇을 갈망하겠냐고 또 물어보는 게 무엇일까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면 그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예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배의 주인이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 갈망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요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고 갈망하면 예수를 더 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배하러 왔던 헬라엔들이 바로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로 만난다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로 만나고 돌아가는 게 그들의 목적과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 더 큰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교회만 출석하고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해야죠 이번 수련회가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무엇을 갈망하시겠습니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오 즉 예수 그리스로 잘 따라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즉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갈망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수련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교회 찬양 안 하는데요 옆에 교회 딴짓 하는데요 저 친구들 앉아있는데요 저 친구 핸드폰 하는데요 가면 핸드폰 다 거둘 거예요 저도 저희도 핸드폰 하는데요 저 친구들 뭐 하는데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과 비교해요 나보다 더 밑에 있는데 막 나보다 더 밑에 걔네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제도 안 하는데요 제도 안 하는데요 제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2박 3일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번에 수련회 어땠니? 별로였어요 왜? 그냥 별로야 다진 안 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는 놀러가는 게 아니라 놀러가는 건 MT라 했겠죠 근데 수련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 가서 수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캠프, 주의 예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였던 그 갈망 갈망, 간절함은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으로 마이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VT인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Música Música 한글자막 by 한효주